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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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혹시 몰라서 다시 왔다 임마 아 반갑다 우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거 처음이다 여호호호호 어디가냐? ㄷㄷ ㄷㄷ 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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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만났어 레써야 ㄷㄷ 자 이번에는 사랑 앵무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 귀엽다 애기들 엄청 많아요 우선은 사랑 앵무가 뭔지 여기 편말이 있는데요 아 이게 오트레일리아에 사는 친구들이고 수명도 이 정도고 아이고 크기는 귀엽네 귀요미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제가 먹이도 주고 해볼수 있는건가요? 예askin구를 만나 볼 거에요 우리한테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사랑 앵무 소식 administr mol 아이고 얘들 벌써 내려왔어요 안녕 얘 뭘 이렇게 쥐어먹냐 먹이주는 먹이 체험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고구를 이용해서 앵무새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줄거에요 이렇게 한올로 한번 들어보실까요? 네 자유의 어르신 하세요 아직 경험이 없는 아기 앵무새이기 때문에 기동을 할 때는 사각사에 좀 조심조심 좀 해주세요 연기 얘들아 싸오지마 인기 많네 지금 친구들이 제 손이랑 먹이 먹으려고 막 올라와요 짱 귀엽죠? 얘네들이 사랑앵문 왔고 저기 오 여기있다 여기 왕관앵문2층구 아 집사람 съем을 봐요 아 귀엽지 않아요? 아 너무 귀엽다 오 여기 왕관 앵마머리 왔다 안녕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족살이랑 뭐 이렇게 소변 같은 사료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발색을 가진 앵무새들 이제 반려동물로 많이 사육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이제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험도 다양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호호 아아 늘시에요 늘시미 늘현이 늘시미 늘현이 늘시미 늘현이 얘가 누구에요? 얘가 막내예요 나무널보 중에서 막내고요 나이는 3살이에요 이름은 늘현이라고 해요 남자친구에요 아 남자인 친구고 어 지금 먹이가 있는 거죠? 네 지금 이 친구들은 달걀 흰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두 발가락 나무널보에요 이름에서 막 꽤 큰 발톱이 두 개가 있고요 달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무에 안정하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야 너 생각보다 빠르네?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현지화된 친구들이에요 아 여기 한국이잖아요 한국 현지화됐어요 지금 친구가 지금 식사시간 중이라서 사육사분께서 이런 식으로 집게로 집어가지고 먹이를 주시는데요 친구가 거꾸로 매달려서 밥먹는데 너 취 안하냐? 오 여기도 한 마리가 있는데 사육사님 들어가니까 깼다 오 잇몸일으키기 야 그냥 자연에서 보면은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를 것 같은 약간 그런 색깔을 띄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느리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카피바라랑 왈라비? 코코아티?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두둥 감사합니다 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아 뭐야 저거 아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저기에 캥구리같이 생긴 친구가 있네요 숨었다 오 와 여러분들 이 친구가 바로 카피바라라고 하는 설치류 중에서 가장 큰 친구입니다 오 이거 사육사님 오는데 얘가 다 큰 게 아니지 않아요? 네 더 큰 게 아니고요 조금 더 클 겁니다 지금 현재 32kg 정도 같은데 그러면은 최대 70kg 정도 와 두 배 정도 야 나랑 사진 한번 찍자 오 빠지기라고 아 얘 빠지기예요? 네 여기 빠지기 밥통인가요? 네 빠지기 밥통에는 아 빠지기 밥 여기 야 도시락 크다 야 혹시 제가 한번 줘봐도 될까요? 네네네 뭐예요 이게? 샐러리라고요 네 군대입니다 군대 빠지기아 너 못 알아듣지 이름 빠지기아 야 빠지기아 못 알아듣는다 야 아 미안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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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기 이빨 한번 보여줘봐 옳지 얼굴 잘 먹는데 옳지 잘 먹네 네 이 친구가 보면 볼수록 볼매네요 네 매력이 철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주둥이가 입이 좀 길쭉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사실 쥐라고 이렇게 하지마서도 사실 쥐 같은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오히려 약간 작은 망아지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칭이 이렇게 만져주면은 허리 좀 더 섭니다 네 약간 약간 고슴도치 같은 느낌도 있네 지금 여러분들 만지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붓 있잖아요 붓 약간 물감 묻고 나서 굳으면 까칠까칠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약간 강아지 같다 이렇게 보니까 빠지기아 많이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야 눈 맞으셨다 왈라비 너무 이쁘죠 여기 캥고리같이 생겼는데 약간 아기 캥고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친구는 왈라비 친구잖아요 네 아까 봤는데 이 친구는 어디 혹시 살까요 이 친구도 똑같이 호수나 이런 쪽에 사는 친구들이고요 아 네 왈라비가 작은 킹고루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왈라비 안녕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면 카피바라랑 그 다음에 붉은 목 알라라비 코코아티 코코아티 뭐야 이거 너구리야 뭐야 이거 어딨어 오 여깄다 코아티 코코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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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붉은 코코아티 아 붉은 코코아티 지금 여기에 코코아티가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? 되게 비주얼이 너구리랑 뭐 개미앗기랑 막 여러가지가 섞인듯한 조금 외모가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자유분만하게 놀고 있는데 우와 오 나무듯한다 대단한 녀석이구만 대단한 녀석이구만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주는데요 얘네들이 긴코 너구리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 먹이를 주로 뭘 먹어요? 주로 닭고기 그러니까 식성 동물이긴 한데요 닭고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아 육류에 좀 더 진거참한 친구들인가요? 네 아 아 아이고 얘 뭐야 얘는 이제 무슨 원숭이냐 마모셋 원숭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데요 귀에다가 그거 꼈어요 그거 뭐죠? 귀돌이라고 하죠?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? 우리 티타나님께서 다양한 동물들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근데 혹시 다음번에 또 보여주실 거 예쁜 아이 뭐 그런 거 있을까요? 저희가 또 네 저번에 찍어 가신 저희 아기판다 태어났었잖아요 아 대경축 네 축하할만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구르 채널에 저희가 그 아기판다가 외부공개 될 수 있으면 1등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아 아 약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티타남 채널도 많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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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도 우리 티타나님과 함께 에버랜드의 다양한 생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새구름 많다 새생 생 생 생 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